우리 시민 여러분들 주변에 자세히 보시면요 정우성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우성씨가 출연했다는 인증사실 올라오시니까 주변들 한번 보세요 타카피 박수 한번 주십쇼 안녕하세요 촛불과도 같은 밴드 타카피 인사드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다시 조국 수호 검찰개혁 경찰개혁 조국 수호 컷 검찰개혁을 위해 치고 달려라 다 같이 다같이 다녀 한 번 더 덤벼보는 거야 성찰을 개혁할 거야 우리 질러 뜨거운 길대 함성은 나를 깨우고 두 팔을 높이 올려 또 승리하리라 부서지는 짬방울엔 거짓이 없다 이젠 넌 세상을 바꿔라 집으로 달려라 멀리 높이 더 빨리 쏴봐 뜨거운 여전을 담아 본질 안없어 한 번 더 덤벼보는 거야 끝장을 보러 말테야 우리 질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품어 안으라 무지길 넘어 그대와 함께 가리라 웃어보리라 우리 질러! 치고 달려라 멀리 높이로 빨리 쏴봐 뜨거운 열정을 담아 포기란 없어 한 번 더 덤벼보는 거야 흙잔을 보고 말해야 조국 부호 검찰개혁! 조국 부호 검찰개혁! 조국 부호 검찰개혁! 치고 달려라 치고 달려라 달려라 치고 달려라 허우예 우! 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한국을 빚는 18인의 친일파라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4월 19일날 발표했는데 18인의 친일파 빛이 선샤인의 빛이 아니라 빛내다 할 때 빛을 졌으니까 한국을 싫어하는 토착외국들은 본토로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한국을 빛내! 18인의 친일파! 일본 사람 대안으로 길이 길이 보존하세요 일본 사람 되고 싶은 내 한 사람 니네 나라 사요나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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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을사오적 이완용 정민실적 이병무 정술국적 조중훈 일본 담장 남정천 선병대장 신상목 간도특살 백산형 다카키 마스터 박정희 대안사람 대안으로 니 길이 보존하세요 일본 사람 되고 싶은 대안사람 니네 나라 사요나라 우리 랄랄랄랄라 이화여대 김활란 덕섬여대 송등석 인덕대학 박인덕 귀문고교 민영수 정민실적 정량윤 선남방지 김용수 해제서 소년에게 쇠랑선 대안사람 대안으로 길이 길이 보존하세요 일본 사람 되고 싶은 대안사람 니네 나라 사요나라 해결됩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을 지켜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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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한국을 빛낸 18인의 신일타 아리가 또 오자! 아리가 또 오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터미널역 5번 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45분 걸렸거든요. 오면서 저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젊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고요.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시고 이제는 이 조국 대한민국 조국이 조금 더 젊어지기를 기도해주세요. 젊은 조국. 젊은 조국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조국. 젊은 조국. 젊은 조국. 떠나갈 정도는 다 같이! 사랑스러운 젊은 조국 태량같은 젊은 조국 젊은 조국! 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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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음의 희망을 빌타고 마셔라! 젊은 조국 같은 순결이 살고 있는 서초 사돌이 촛불 집회로! 내일의 희망이 누구를? 우리를 부른다! 젊은 조국 함께 여우라! 젊은 조국 함께 여우라! 다 같이! 사랑스러운 젊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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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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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청년들